이번 플랜은 유병자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에게 좀 필요한 플랜인 건가요? 일단은 5년 이내에 우리 중증 질환인 암 질환과 뇌 신장 질환 여기에 해당만 안 되시면 어느 분들이든 가능한 거죠. 우리가 3.25도 마찬가지고 3.1도 마찬가지지만 3개월이나 1년 이내 2년 입원 및 수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바로 이 오징주 보험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수술하신 분이나 오늘 질병 확정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 다 가능해요. 암내 심장 질환만 아니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죠. 5년 이내 암내 심장 질환만 아니면 어느 분들이든 가능하다. 저희가 잠시 뒤에 사례를 통해서 조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보험사들의 보험료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 3.1 보험 같은 경우는 중증 환자분들도 가능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유병자 보험에서 가장 비쌉니다. 그 다음이 이제 오징주 보험이 비싸고 3.25 간편심사 보험이 우리 유병자 보험에선 가장 저렴한데 지금 이 해당하는 오징주를 판매하고 있는 이 회사는 오히려 3.25 간편심사 보험보다도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반대로 돼 있죠. 오징주가 맨 끝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개월 이내나 2년 이내 1년 이내 여기에 해당되셔서 보험 가입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경과기간 지날 때까지 기다렸었어야 돼요. 하지만 이 오징주 보험이 나온 이후부터는 암내 심장 질환만 아니면 어느 분들이든 다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 종합보험처럼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단 다 준비가 가능합니다. 네 중증 질환자만 아니면 누구든지 준비 가능한 오징주 보험 플랜 저희 만나보고 있는데요. 김현 전문가님 그럼 어떤 분들까지도 이 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우리 3개월 이내에 질병으로 확정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 담낭염이나 희귀 질환 어떤 질환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암내 심장 질환만 아니면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1년 전에 요로결속이나 편도결속으로 수술하신 분들 이런 분들 당연히 가능하고요. 디스크 질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디스크 수술에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암내 심장 말고 다른 어떤 질환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중증 질환 세 가지만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보험 관련해서는 특히 희귀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이 보험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도 이 보험 준비가 가능할까 궁금하시다면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으로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연 전문가님이 특히 3.25 보험보다도 저렴하다라는 비용 부분 강조해 주셨는데요. 보험료 포함해서 플랜 정보 조석훈 전문가님과 한번 차근차근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말 이것도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든가 뇌혈관 질환까지 해드리고 싶지만 이게 정말 최근에 아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거는 되지 않는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큰 질병들이 걸렸을 때 받는 담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진단비와 뇌졸증 진단비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징주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주 최근에 다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경증이라든가 그리고 전체 질환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암진단비, 뇌졸증, 급성 심근경색 그래도 뇌출혈인 회사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회사는 그래도 중풍인 뇌졸증 진단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로 코앞에서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경자년을 이렇게 맞이했는데 아프셨던 분들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우리 비교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따님이 있으신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남성으로 해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똑같은 보험인데 똑같은 보험인데 5만 원대가 있고요. 이렇게 6만 원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A라는 남자에는 정말 검소하게 아껴 써서 이 차액을 우리 딸한테 씁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허세 부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남편 사위감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담보라면. 당연히 다 알뜰하고 그리고 더 동일한 보장이라면 저렴한 거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험사도 역시 같은 보장이지만 보험료가 차이가 있어서 최근에 아픔이 있으셨던 분들도 이렇게 더 높은 보험료가 아니라 가장 저렴하면서 필요한 보장들로 안내해 드릴 수가 있고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남성분들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장이라든가 담보는 똑같고요. 45세 여성, 55세 여성분들 이렇게 3만 9천 원, 6만 3천 원이면 가능한데요. 이렇게 비싼 보험사는 5만 원 가까이, 10만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12%에서 36%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거를 20년으로 생각해 보시고 30년으로 생각해 보시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최근에 아픔이 있으셨던 분들 통과 여부를 떠나서 정말 저희가 그 아픔들 잘 경청해서 필요한지 안 한지 그 여부에 따라 가입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